거울을 때마다 내 몸에 무기만큼 전해지는 엄청난 충격! 그래서 무리가 되는 발바닥, 무릎, 허리, 미뚤어진 자세! 이제 내 몸의 밸런스를 잡아라! 아웃솔, 인솔의 총, 구중, 구조! 과학적 설계로 충격 흡수, 체중 분산, 비틀림 방지, 균형 유지! 발의 피로감은 떨어지고 관절에 전해지는 충격은 골고루 흡수해 주고 바른 자세를 유도해주는 균형 잡힌 걸음! 원터치 타이얼 방식으로 맞춤처럼 네 발에 고!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만든 100% 국내산! 100% 속아주! 프리미엄 수채화! 이제 복잡하게 각보실을 필요 없이 단 하나로! 직장에서 모임 갈 때, 등산 갈 때, 골프, 트래킹! 그 어디서나, 언제나, 타기능 다 목적! 365을 신을 수 있는 리파인 소가죽 밸런스와! 편안함의 차원이 다른 밸런스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렇게 비틀렸던 신발을 또는 한쪽으로 쏠렸던 신발을 마치 누가 딱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네 발의 굴곡에 맞게 아치를 맞춰주고 발모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하루 종일 걸어도 하루 종일 신고 있어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피로가 경감되는 기분입니다. 기울어짐 없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아웃솔과 탄탄한 구중구조의 힘! 여기에 고급 스포츠화에 채용되었던 편리한 원터치 다이얼 기능까지 있으니까 그야말로 다기능, 만능 수조화입니다. 허리, 무릎, 힘들고 걷기 불편하셨던 분들 이제 밸런스 하시는 면 정말 편안합니다. 부모님 효도선물로도 정말 좋겠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사중구조 인솔로 발의 아치를 들어올려 조쿵 보호! 젤리엄 쿠션 패드로 구름같이 편안한 걸음! 허리, 무릎의 충격을 흡수해주고 균형 잡힌 걸음으로 삐뚤어진 자세를 참는 데 도움을 주니까! 이놈도 밸런스 하! 신발 구비, 한쪽으로만 달린 분!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드셨던 분! 관절이 약해 걷기가 힘든 어르신! 이제 밸런스 하로 편안한 걸음! 균형 잡힌 걸음! 돌리는 끈, 조이는 불편, 노! 다이얼만 돌리세요! 신고 벗기 편리한 고급 원터치 다이얼 기능같이 더! 고급스러움의 절정! 질 좋은 리얼 100% 소가죽을 사용!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만든 100% 국내산! 10년을 신어도 멋스러운 소가죽의 장점! 내부 공기 순환! 뛰어난 통풍성은 물론! 환균, 탈취 기능성으로 늘 쾌적하기! 우중포추의 아웃솔로 우수한 접지력! 바닥, 미끄럼 방치로 낙상 위험도 다운! 발이 피로하지 않고 진짜 가볍네요. 소가죽의 다이얼까지 고급 기능 다 있어서 정말 마음에 쏙 듭니다. 따로따로 바꿔 씨를 필요가 없다! 직장에서 모임 갈 때, 등산 갈 때, 골프, 트레킹! 그 어디서나 언제나 단 하나! 밸런스와만 있으면 365일 오케이! 따로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컴포트 슈즈, 정장 슈즈, 트레킹 슈즈, 덜프 슈즈! 이 모든 기능을 단 하나로! 리파인 소가죽 밸런스와! 남성용 블랙 프라운, 여성용 블랙 와인! 기초가에서 초대박 할인! 9만 9천원! 한 달 3만 3천원! 언제 어디서나 밸런스를 맞춰주는 밸런스와!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